있습니다. 조명이 여기 있어요. 조명. 가보자고. 가보자고. 디지털 조명. 이거는 설거지할 때 좋겠네요. MZ세대들 이거 없으면 안 들어와요. 어쨌든 광 미국 다 그쪽은. 미국 쪽.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 갑니다. 비행기로 탄다고?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탑니다. 나 비행기 너무 타고 싶어.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비행기. 네? 잠깐만. 대박. 비행기. 비행기. 약간 느낌 있다. 기대 화장실이다. 기대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내죠. 비행기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바다 복사고. 오, 그럼 인정이에요. 가보자고. 저런 게 뭐가 좋냐면 청소하기가 편해요. 맞아요. 바닥재가 퐁스턴이라 줄눈에 공팡이 튈 걱정이 없습니다. 오, 비행기 흔들린다. 터블러스. 터블러스. 저런 게 잘 안 되죠. 비행기 채용. 비행기 채용. 그러면 우리 복층.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딱 좋다. 수납인가요? 수납이죠, 수납이죠. 수납이네. 공간을 허투루 안 써. 안전도 이제 챙기고 위에서 공간까지. 이것도 좋고. 뭐 시계, 책 같은 거. 마이마이 뭐 이런 거 올려놔도 되고. 마이마이. 아직도 마이마이 들으세요? 어떻게 마이마이? 아이들 한 명 누워서 자기애는 딱이에요. 아직 필살기 같은 거 남아있어. 어, 뭐가 또 있어? 이 집의 가장 필살기 포인트. 한 번 가보자고! 이게 끝이 아니죠. 필살기요? 아까 침묵도는 뭐 할 수 있다고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우리가 본 집은 B동. 오피스텔에 A동, B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물감 30초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거. 거의 집에 버금갑니다. 뻥치지 마. 진짜요? 오, 진짜. 아니, 귀찮네. 바로 옆동이에요. 바로 아끼고. 24시간 열려있는 공용 라운지가 있다. 아, 라운지. 라운지가 있어요. 들어가시죠. 오, 잘해놨다. 우와. 우와. 대박이야. 커뮤니티, 커뮤니티. 대박. 여기 좋다.